야, 죽겠다.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알았어. 얘 거의 똑같네. 야, 또 왔다 보이네. 얘 거의 똑같네. 내 밭이 안 사더라고. 야, 느낌 사네. 옷은 똑같으니까. 그냥 늙었나 봐. 느낌이 안 살아. 느낌이 너무... 저런 느낌이 전혀 안 살아. 야, 나라가 지금 조급증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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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당겨보고 내가 지금 느낌 살게 해볼 테니까. 느낌이 너무 안 살더라고. 어떻게 하려고. 야, 하고 있어봐. 이대로 놓고. 쟤 어디 가?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옛날 느낌 살려볼게. 아, 뭐 메이크업을 하나? 아, 쟤가 또 분장의 달인 아닙니까. 아, 설마? 아, 내가 신발을 신은 동안 이거 체크를 못했네. 야, 느낌 살렸어. 아닌데? 그러지 마. 어머! 왜왜왜왜? 나라야! 나라야! 나라, 드디어 우리 나라가 왔구나. 아, 나라야! 어머! 나라야! 똑같이. 똑같이. 너야가 아니라 너네, 너네. 나라야! 이제 우리 나라. 나라야, 드디어 우리 나라가 왔구나. 나라야! 나라야, 드디어 우리 나라가 왔어. 그때 그 느낌 좀 안 사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똑같이요. 이 느낌이잖아. 근데 나라야 너만 하지 말고 소리도 좀 해 줘. 여기가 눈매가 바뀌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쌍소리들 다 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수술 들어가. 수술 들어가야 돼. 빨리 와. 어머나. 어때 어때? 어 된 것 같아 약간. 어 된 것 같아 약간. 어 된 것 같아 약간. 철이 옛날 룰리랑. 어 뭐야. 어 엄청 작았지. 어 옛날에는 저랑 할 수 있구나. 아니 어려진다 저게 하니까.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았다. 기억을 못해 옛날 룰리랑. 말해. 어떻게 이렇게.